네, NC다이노스 구창모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우선 어제 경기 정말 선발승 힘겹게 따냈습니다. 어제 경기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거의 1년 만에 선발승을 딴 건데, 조금 그전에 많이 간절했는데, 그래도 어제 1년 좀 안 돼서라도 승을 따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. 비교적 쉽게 쉽게 승리를 따냈을 때하고, 올 시즌 그만큼 승리가 따내기 힘들었잖아요. 좀 느낀 점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선발승이라는 게 작년에는 제가 타선에 도움도 많이 받고, 5이닝 던지고 내려왔는데 승리 투수가 많이 됐었는데,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, 근데 그거는 뭐 선발투수는 무슨 운때가 다 맞아야 되니까. 이번에 좀 제대로 느낀 것 같아요. 선발승이 저 혼자 잘한다고 승을 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던 것 같고,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투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또 어제 경기 지켜보니까요, 7회 들어서도 구속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. 체력적인 부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조금 그전에 7월에 좀 너무 많이 더워서 좀 적응이 됐던 것도 있고, 좀 재활경이 옆에서 런닝 같은 거 좀 소홀히 뛰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. 그래가지고 런닝을 뛸 때 조금 더 힘들더라도 하나 더 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체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네, 또 선발로 자리를 잡았다가 올 시즌 또 불펜과 선발 오가기도 했습니다. 뭐 이런 부분에서 혹시 뭐 마인드 컨트롤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? 뭐 마인드 컨트롤이다 보다는 그냥 중간으로 가서 뭐 안 됐던 변화구의 감도 좀 찾으면서 좀 이번에 느낀 거는 선발로서 완급 조절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한 이닝 한 이닝 좀 막아가는 거를 이번에 좀 느꼈던 것 같고 불펜으로 나가면서 그래서 이번 어제 경기 때도 조금 1이닝 1이닝 보면서 던졌는데 7이닝까지 던졌던 것 같아요. 또 정범모 포수와 모모 조합, 조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.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또 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혹시 두 분이서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. 뭐 형준이도 잘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마운드에서 좀 선배님이 해주시니까 좀 형준이 더 편하지만 법모 선배님이 좀 더 편한 게 없지 않아 있던 것 같고 시합 전에는 항상 뭐 좋았던 그날 좋은 구지를 써가면서 안 좋은 구지도 그냥 던져가면서 조금 감을 찾아가라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확실히 생각을 하고 던지니까 조금 쉽게 쉽게 되는 것 같아요. 경기가. 또 굉장히 궁금했던 게 올 시즌 NC 투수 분들이 모두 그렇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. 내가 잘 던졌는데 타선 지원, 야수 지원 받지 못해서 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. 그런 경우에 정말 투수들은 어떤 마음일까? 마음이 좀 궁금해요. 조금 뭐 아신 건 있는데 제가 5이닝 던지고 3실점 점수를 많이 주더라도 타선의 도움을 받아서 승인 투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는 선발 투수로서 그냥 제 할 일만 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좀 만족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지금 본인이 가장 보완하고 싶은 부분 혹시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. 뭐 멘탈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체력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몸을 조금 더 키우고 싶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올 시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 시즌에 아직까지 좀 주자가 나가고 조금 그러면 대량 7점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멘탈의 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멘탈 쪽을 조금 강화하고 싶고 그 다음 제가 아직 좀 자신 있는 구질이 직구 커브가 좀 자신 있는데 올 시즌은 좀 체인지업이랑 슬라이더도 좀 던져보면서 내년에는 모든 구질을 좀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또 구종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. 어제 경기 굉장히 구종이 평소보다 단조로워진 것 같았어요. 그 단조로워진 구종 이제 커브 그리고 또 이제 직구 이렇게 사용한 게 혹시 재구가 잡힌 데 도움이 된 건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. 그전 경기 때는 제 주무기가 원래 직구 커브인데 그거를 잠시 잊고 체인지업이랑 슬라이더 이런 거를 던졌는데 오히려 그 공이 재구가 안 되면 제가 심리적으로 조금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흔들렸던 경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전에 이제 법무호 선배님도 그렇고 니 주무기는 직구 커브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구질을 살리면서 다른 공을 던져야지 이제 니가 잘 던질 수 있는데 니가 그전에 다른 거를 던지면서 자신 없는 공을 던져서 자신감을 잃으니까 좀 경기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어제는 좀 직구 제 자신 있는 공을 좀 던졌는데 좀 결과가 좀 좋아가지고 다음 경기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던져야 될 것 같아요. 네 좋습니다. 어제 경기 승리 이후로 이제 앞으로의 모습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. 구창모 선수 남은 시즌 동안 목표가 있다면 한번 들어볼게요. 뭐 남은 시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냥 뭐 선발로 나가면서 그냥 올 6이닝 6이닝 7이닝 좀 이렇게 선발로서 역할을 좀 많이 해주고 싶어요. 그냥 불펜 형들 좀 어깨 좀 관리하면서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구창모 선수를 응원해주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올 시즌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올 시즌 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유종의 의미를 잘 거두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말씀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불펜의 어깨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 목표 그대로 좀 잘 하실 수 있기에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NC 다이노스 구창모 선수였습니다.